그란치포로 유럽브라운게 이 영상에 보이는 저것들이 턱다리예요. 턱다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. 많아요. 무사하게 많아요. 꼭 이쑤시개같이 그러는데 저 덮개 두 개가 턱이고 그 안에 열면 이렇게 잔발이 많이 있거든요. 저것들을 턱다리라고 불러요. 턱다리들 한 10개 정도 돼요. 나중에 다시 세어 봐야 되겠지만 저것들이 입안에 음식을 집어넣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이것도 바닷가에 사는 개인데요. 이거는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. 일반적으로 바닷가 개 이름이 그랑키오인데 이거는 그란치포로 그란치포로 잠깐 검색해 보니까 세 명이요. 개 중에서 왕이라고 별명이 그렇다네요. 아주 예쁘게 생기세요. 지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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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에서 잡히나봐요. 그니까 그네에서 잡힌다고 보죠. 지중해니까요. 생김새가 아주 예뻐요. 왕이라고 보기만 하겠어요. 근데 젤지 동물 이런 게요. 보세요. 집게 크기가 달라요. 이거는 이만할 것 같으면요. 이건 이만큼 커요. 아쉽게 냉동이 아니고 신선한 걸 샀거든요. 근데 숨은 끊어졌는데 이건 또 생김새가 또 달라요. 일반적인 개는 맨 마지막에 이게 뭐죠. 배노같이 둥글스런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. 접히기는 접해요. 접히는데 이거는 그냥 갈퀴같이 생겼어요. 이거는 헤엄을 안치나봐요. 그냥 기어다니나봐요. 물에서 이렇게 보면 젤지 동물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집게 다리 이보세요. 크기가 달라요. 본래 이렇게 생겼을까요? 완전 달라요. 크기가 끊어졌다 하면 다시 새로 생기거든요. 생김새를 봤을 때는 보세요. 자체가 체급이 다른데요. 다리가 끊겼다가 다시 새로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 다리는 너비가 한 2.5cm 될 것 같으면요. 이 다리는 한 4cm 정도 돼요. 다리 하나 끊겼고요. 이렇게 길쭉한 거 보면 수컷인 것 같아요. 이 다리가 길쭉하죠. 보통 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길쭉하진 않은데 수컷이 가능성이 짙어요. 원래 다리 3개 가운데 3개 다리가 쭉 써서는 걸어다니는 역할을 하거든요. 옆으로 이렇게 써서 걸어다니는 역할을 하거든요. 이건 아마 이 마지막 다리까지도 같이 써서 걸어다니는 역할을 할까요. 이 체급이 무거워요. 무겁겁고 아 색깔 참 예쁜데 이건 삼킨게 아니고 생 거예요. 생이에요. 보통은 삼켰을 때 붉은 빛이 나는데 이거는요. 삼키지 않았던 생건데도 붉은 빛이 나요. 눈에 체급에 비해서 눈이 작아요. 눈이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눈이 작아요.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. 이 다리가 보통은 가운데 3개 다리 3개로 일반적으로 걔들이 걷거든요. 걔 바닷가 옆으로 걷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래 파거나 모래를 뒤집어 파거나 아니면 헤엄칠 때 물 속에서 뭐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. 이 집게 집게 다리 두 개 보세요. 크게 다르죠.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이를 잡아서 사냥할 때 그죠. 먹이를 잡아서 먹을 때 사람을 치면 숟가락이나 포크 뭐 그 정도 역할을 합니다. 와 보세요. 집게 이거 만약에 살아있을 때 이러면 저 손 넣었다면 손 잘릴 수도 있어요. 보세요. 와 조금 전에 화면 자막에 턱다리 역할을 적었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영상에 저기 보이는 저것들이 턱다리예요. 턱다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. 많아요. 무사하게 많아요. 꼭 이쑤시개 같이 막 그러는데 저 덮개 두 개가 턱이고 그 안에 열면 저렇게 잔발이 많이 있거든요. 저것들을 턱다리라고 불러요. 그래서 턱다리들이 한 열 개 정도 돼요. 나중에 다시 세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것들이 이 입안에 음식을 집어 놓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예 그럽니다.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. 이 보면 다리 찢겨가 조심해서 닫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소품이기도 하고 음식이기도 하지만 소품이기도 해요. 고정되어 있는 게 안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. 움직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도 보면요. 요거는 고정되었고요. 이게 움직이는데 궁금했던 게 다리가 위에 해당되는 집게가 움직일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집게가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. 그때 제가 다른 곳에 있는 집게 다리를 하나 떼와서 붙여 봤었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어느 쪽에서 미처 몰랐죠. 제가 관찰을 못했으니까 두 개 다 움직이는 건 하나는 고정되었고 하나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어느 방향에서 움직이는지 제가 몰랐어요. 그냥 무심코 떼왔기 때문에 좌우대칭이니까 이거는 위에 움직이도록 된 집게가 위쪽에 오네요. 고정된 집게는 아래쪽에 있고요. 위에 있는 집게가 움직이는 겁니다. 예 이것은 먹이 먹이 사냥할 때 아니면 전투할 때 천적이랑 적들과 싸울 때 적수와 싸울 때 공격할 때도 있고 공격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보호할 때 사용한다는 역할을 하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생김새가 좀 달라요. 뾰족하게 노처럼 둥글스름하게 배 노 젓는 배 있잖아요. 그 보트 그런데 보면 그 보트 노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. 이거는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지 않고 그냥 바다 물 속에서 그려다니는 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다리가 이렇게 생겨잖아요. 이렇게 생겨가 어떻게 헤엄을 치겠어요. 사람은 이제 뭐죠. 동물이나 오리를 치면 갈퀴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. 발에 갈퀴가 없잖아요. 물갈퀴 물갈퀴 오리발 그렇게 돼야 헤엄을 치죠.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헤엄을 친다고 볼 수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종이 줄잔데요. 네 이렇게 이렇게 눕혔을 때는 3cm가 안 돼요. 이 가운데 이렇게 갔을 때는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랬을 때요. 2 2 3 4 4 4.5 4.5cm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네 크런치뽀로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맛일까요? 맛은 다 개 맛있겠죠 뭐. 드디어 삶았어요. 이래요.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내장이 이런게 나와서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요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실제 크기가 이렇게 차이나요? 다리가 많이 뜨거워요 이것이 위장인데요. 삼키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단단해지기는 많이 단단해졌어요. 아까는 어디서 물렁물렁했는데 지금은 단단해요. 구멍이 있죠? 이게 이제 입구에요. 음식물 들어가는 입구고요. 여기가 음식물 들어가는 입구에요. 여기가 음식이 이 안에 차게 되는 거고요. 이거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? 근데 이빨 깰 수 있을까요? 이빨로는 못 깰 것 같고요. 이건 진짜 망치 같은 걸로 해결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보나삐또 게살이 이게 약간 조금 신선도가 좀 떨어졌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구입한 지가 몇일 됐어요. 제 영상에 나오는 재료들은 다 좀 시일이 좀 지나서요. 왜냐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영상 소품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영상들이 아직 편집을 안 해서 그냥 차곡차곡 차있다 보니까 아 이거 다른 거 하고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좀 있다 이러다 보면 자꾸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신선도 좀 떨어져 보이는데 원래 구입할 때는 싱싱한 거를 다 구입했습니다. 이거 어떻게 제가 이빨로는 못 깨요. 이거는 망치로 깨야 돼요. 망치로 이거 이빨로 깨다가 제 이빨 나갑니다. 맛은 정말 좋아요. 망치 같은 걸로 깨 봤는데요. 아이고 이거 깨기 어려워요. 잘못하면 실크되고 박살나겠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나삐토 음 맛있어요 진작 먹을 걸 그랬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쥬우 그란츠 보로 예 그겁니다 쥬우 정말 맛있어요 맛은